강철이 형 어 형 너 저기 강철이 형 알지? 강철이 형? 어 그럼 2년 전에 필리핀 가지 않았나? 어 저번 주에 한국 들어왔대 온다고 그러길래 내가 오라고 했어 너도 볼게요 어 그 형 오랜만에 보네 한 2년 만에 보는 거지 뭐 2년 만에 갔으니까 강철이 형 진짜 많이 변했어 어? 여기 여기 오래 기다렸어? 아니 우리 방금 왔어요 그럼 인사해 안녕하세요 여하시군? 못 알아보는구나 나 강철이 강철이 형 온다고 했잖아 강철이 형 강철이 형이라고요? 아니 어쩌다가 아이씨 뭐 어쩌다가야 아니 그럼 형님 이제 제가 누나라고 불러야 되나요? 그냥 형이라고 불러 아니 그래도 외모가 완벽한 여자인데 어떻게 형이라고 불러요? 아직 형이야 밑에는 아직 안 있어 하아 형 겉으로 봐서는 완벽한 여자에요 야 골고루 길끔길끔 쳐다보냐 남자끼리 그냥 데리고 농구 나러 가자 아 그래 형 진짜 옛날에 농구 진짜 좋아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이즈를 농구 공만하게 했어 아 진짜요? 와 형 그럼 농구 할 때 드립을 하면 공이 세 개인 줄 알겠다 사람들이 헷갈리겠네 근데 이게 단점이 좀 많아 어? 단점이 있어요? 단점 뭐 없을 것 같은데 얼굴에 멍이 들어 어? 왜 멍이 들어요? 이게 뛰면 얼굴을 때려 주렁기도 못해 형 근데 이렇게 바뀌니까 옛날에 그 강철이 형의 그 무서운 게 없다 강철이 형이 옛날에 완전히 그 싸움 괴물이었잖아 그래서 지금은 성형을 너무 해가지고 성형 괴물이네 야 무슨 성괴야 그냥 예뻐진 거지 아니에요 형 이 정도면은 성괴야 이거는 인조인간 수준이에요 진짜 그만해 아이 야 봐봐 성괴 맞지? 성괴 근데 조금 조금 성괴 같긴 해요 이 새끼들이 뒤지고 신나 옛날처럼 처마자 볼래? 아니 형님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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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한 거야 왜 이렇게 쫄아 형 진짜 쫄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형 근데 진짜 이 모습에 그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 너무 웃기다 나 이거 인스타 리리스 올리게 한 번만 해줘요 한 번만 빨리 해봐 빨리 해봐요 빨리 아 그 목소리를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해봐요 빨리 그만 하라고 이 시골놈아 근데 왕우야 넌 2년만에 보니까 엄청 잘생겨졌다 제가요? 어 저 뭐 똑같은데? 너 오늘 끝나고 뭐해? 저요? 뭐 없어요 나랑 이제 사우나나 갈래? 형이랑 저랑 사우나를 가자고요? 가면 내 갓바 구경해 너 홍콩도 가져와 내가 드립을 보여줄게 아휴 형 저 그냥 다음에 갈게요 아이씨 빼기는 됐고 우리 화장실 갔다가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 그래요 형님 밥 사요 그래 아 그래요? 마시는구나 봅시다 형 형 이렇게 봐서는 완전 여자에요 그래도 빨리 떼고 마무리 해야지 형 시발 이거 떼기 아까운데요? 이 형 완전 상남자네 으응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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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